still, still이 원래 뜻이 여전히 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쓰이면요, how ever의 뜻입니다. 하지만 emery, emery는 thought, think the thought, third, 생각했습니다. 주 동사가 끝난 다음에 img, 뭐 하면서, looking, 보면서 뒤를 돌아서 그 가게를, before, 전에, they turned, 그들이 돌기 전에, turn, 돌다, 항상 동사에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돌기 전에, the corner, 그 모퉁이를, where was, 어디에 있지, Mrs. Hershey, Hershey 부인은, the Hershey family. 그 Hershey 가족은, head gone, go and gone, 과거 분사 앞에 헤드, 이전에 이미, 이미 가버리고 없어, somewhere, 어떤 곳으로, why else, else 그밖에, 엘스는 꾸며주는 말 뒤에 씁니다. 그래서 엘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밖에 왜, 그밖에 무슨 이유로, would they close, close, 닫다? 그들이 닫을까, the shop, 그 가게를. 엄마는 troubled 했습니다. troubled, worried. 근심했습니다. When, 엄마 할 때, she heard, here heard heard. Heard가 아니고 heard라는 데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녀가 들었을 때, the news, 그 소식을. Sure, sure, 확실한. 너 확실하니? She asked, asked. 그녀는 물었습니다. Several, 몇? Time, 번. 몇 번을 물었습니다. We can find,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Another, other, 다른. 다른, 다른 게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다른. But in, 단추를, someplace. 어떤 장소에서. Amory, Amory가 reassured. Sure, 확실한. As는 동사를 만드는 말이죠. 확실하다. We, 다시. 제 차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안심시키다. 안심시키다.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를. Or, 아니면. We can take. Take, 가져가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One. 한 단추를. From, Amory부터. The bottom. 밑바닥. 제일 밑에서부터. Out jacket. 위, 겉옷에. And moon. Can을 함께 같이 쓰죠.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 One. Show. One. Will not. Show. 보여주다.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보여주려는 대상이 없죠. 그러면 보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Very much. 매우 많이는.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을 거예요. But it didn't seem to be. Seemed to do. 본모인 것처럼. Very much. 보이다. 추측의 뜻입니다. 그것은. Be. 이다. 인 것 같지가 않았다. The jacket. 그 재킷. 겉옷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았다. That.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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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시키다. 걱정시켰던 것은. Mama. 엄마를. I'm worried. Are you sure? 더 확실해? The sign. 그 표지판이. Was. 이었다는 것. 인. 방법. 독일어. 독일어로 되어 있었다는 게.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Maybe. 아마도. You didn't look. 보다. Maybe가 있는 말은요. 뒤에 may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니가. carefully.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엄마. It had. 그 표지판은요. 갖고 있었어요. A swastika. Swastika. 낯집 운영이죠. 낯집 운영인 swastika를 갖고 있었어요. 은입. 그거 위에. A mother. 그녀의 어머니는 turn. 몸을 돌렸습니다. away.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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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범 먼저 가지고 distracted. 주의가 흐트러진. 트랙트가 끌다죠. 디스는 away입니다. 기증되어 있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끌어 가버린 거니까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distracted. 주의가 흐트러진. look. 표정을 가지고. 엔머리. 엔머리. watch. 지켜보아라. 지켜보고 있어. your sister. 이 동생을. for a few moments. a few. 약간의. 약간의. 순간동안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시작해. 두 번 많은 것을. peel. 껍질. 껍질을 까다. 껍질을 까는 것을. 시작해. the potatoes. 감자들을. for dinner. 저녁식사로. i will write. write. 네 가지. 바로 굴리. 내가 바로 있을게. back. 다시. 바로 돌아올게. where are you going? 어디? 장소 안에는 뭐뭐로 뭐뭐래가 들어있죠. 어디로 are you going? 가고 계시는데요. 앤머리. 앤머리가 asked. 물었습니다. 에제드 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중에서 뭐뭐때.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start. 출발할 때. started. for. 뭐뭐를 향해서. the door. 문을 향해서. i want to talk. 나는 얘기하고 싶구나. 또 뭐뭐에게. mrs. 로즌. 로즌 씨 부인에게. puzzled. 당황한. 당황해서. 엔머리. 엔머리는 watched.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들. 그녀의 어머니가 leave. 떠나다. 떠나는 모습을. 다 과거인데. 갑자기. 현저형이 나왔네요. 현저형이 아니고요.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는. 뒷동사표 2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지각동사라고 했죠. 학교에서는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런 동사들은 뒷동사표 2를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나왔는데요. 이거를 원형이라고 했죠. 원래 형태입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the apartment. 그 아파트를. she. and 머리는 went. 갔습니다. to the kitchen. 부엌으로. and opened. 열었습니다. the door. 문을. 어떤 문요. 몸으로 가는 문을. the cupboard. 피가 소리가 안 납니다. cupboard. 벽장으로 가는 문을. where는 앞에 장소를 설명하는 말이죠. the potatoes were kept. keep. 보관하다. 간직하고 있다. keep. kept. head. 과거 문서 앞에 비동사. 수동태. 보관되어져 있었다. 설명하기 때문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벽장으로. every night. 매일 밤. now. it seemed. 그렇게 보입니다. 추측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they. 그들은 had. 음식이 나올 때 헤드는 먹답니다. 그들이 먹는 것 같습니다. potatoes. 감자를. for dinner. 저녁식사로. and. very little. very little. little. 일입니다. 부조이죠. 거의 없는. else. 그 밖에. 그 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게 감자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먹을 게 있다는 게 다행인 시절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주욕처럼 바뀝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